오늘은 과연 무슨 촬영일까요? 오늘은 버버리와 마린클레르와 함께하는 촬영 날입니다. 지금은 아침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달기물이라도 마셔볼까? 립 다 바르고 이거 다 먹었어. 립 다 없어졌네. 아니 요즘에 꽃 받는 게 너무 좋아요. 어떡해요. 감사합니다. 버버리에서 꽃 주셨어요.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엽다. 오랜만에 너무 예쁘다고? 사슴이 나와요. 오늘 이 사슴 친구들이랑 같이 집어요. 하나, 둘, 저기 셋.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두 번째 룩입니다. 어떻게 나오나요?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짜잔. 희아 모자를 썼죠? 버버리의 모자입니다. 이렇게 하고 샐러드를 먹는 주. 마리클레를 감사합니다. 버버리 감사합니다. 아주 대단한 음식들을 준비해 주셔서. 먹방 근데 나 이렇게 쓰고 안 먹으니까 되게 이상한 상황 너무 센스있게 나의 보버리 사진을 안 먹을 수 없지 이게 뭘까요? 쌈밥인가요? 먹방이 당연히 그냥 썸네일을 만들겠어 정말 썸네일을 써주세요 썸네일 아 근데 너무 어렵다 유튜브의 길은 멀고 너무 많아 썸네일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언니 알았어요? 나는 뭐 하나 얻어 걸리는 줄 알았거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대 그래서 썸네일을 찍어야지 이러고 삼겸 썸네일을 찍더라고 나도 찍어보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움 썸네일 후보? 썸네일 후보2 이거 좋은 거 같아 썸네일2 오케이 갑시다 몇 번째지? 룩 세 번째 오늘 착장이 내 착장인데 어디있지? 어디있지? 아 귀여워 안녕 너무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리니야 아기 안녕 너무 귀엽다 귀여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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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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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마지막 룩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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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 나 오늘 하루종일 얘기하고 썸네일 밖에 없는 거 같아 카메라에 들고 여리와의 드라마 촬영은 어떠셨나요? 너무 좋아요 오늘 저는 이렇게 신상 립컬러라고 합니다 바판에 버건디 립 색깔을 마지막으로 발랐고요 엄청 고심해서 발랐어요 버버리와는 많은 촬영을 했는데 오늘도 역시 또 다른 새로운 느낌의 봄 촬영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네요 원래 6시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지금 4시입니다 4시 이게 무슨일입니까 다 왜그러겠어요 네? 예리가 잘나줘야해 예리가 너무 예쁘게 나와서 예리꺼 완벽해서 거버리 짱! 자 저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입니다 오늘 예리의 메이크업 포인트는? 예리님의 메이크업 톤은 쿨톤이어서 나 쿨톤이에요 언니 쿨톤이에요 네 아니 근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면 안 되는데 내가 웜톤 쿨톤 그런 거 모르니까 얘기 못 해줬어 아 쿨톤은 약간 핑크 계열이 차가운 계열이 어울리는 사람 쿨톤이고 네 약간 오렌지나 노란빛이 많이 도는 사람 웜톤이라고 해요 아무튼 쿨톤이어서 오늘의 메이크업 포인트는 약간 팥죽색인 버건디 립과 포인트 줄 수 있는 약간 핑크색의 치크? 음 털기 스타일로 네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메이크업의 설명 잘 들어봤고요 네 어 네 준비됐나요? 하이 이제 마지막 영상 촬영을 합니다 유튜버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유튜버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버버리 촬영 끝 촬영이 끝났는데 끝났다는 인사를 못하고 카메라를 꺼가지고 다시 켰습니다 버버리 촬영 오늘도 너무 재밌었어요 안녕